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홍보대사 김민창, 이유진입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정부가 해외 선진산업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여 전략적으로 시흥 안산 스마트화부 중심에 설립한 산학협력특성화대학입니다. 아직 젊은 대학이지만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이공계의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이 서로를 품고 상생하는 캠퍼스 문화를 확립하였습니다. 공학관 A동에는 현대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공학의 전반을 배울 수 있는 기계공학과 제품 디자인 분야 기반의 다각화된 세부 전공을 운영하는 디자인 학부가 있습니다. 공학관 A동에는 설계 및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거시적 안목으로 창의적인 기계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기계설계공학과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품들이 초소형화, 복합시스템화 및 디지털화하는 추세에 따라 각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에카테로닉스 공학과가 있습니다. 공학관 A동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력분화가 융합된 전공을 다루는 에너지전기공학과가 있습니다. 공학관 A동에는 신소소재 이론의 교육을 기본으로 기계 부품 재료와 전자부품 재료 관련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신소재공학과와 화학, 화학공정 및 생물시스템을 이용한 물질의 생성과 분리, 물질 특성의 분석과 제품화에 대해 탐구하는 생명화학공학과가 있습니다. 2018년 새롭게 개관한 제2생활관은 신입생의 대학 적응력 및 취업창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특화생활관으로 운영하며 신입생을 위한 멘토 멘티와 재학생 취업창업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생활관입니다. PIP 생활관이 위치한 미술혁신파크는 핵심 연구개발 공간인 엔지니어링하우스를 중심으로 생활관과 연계, 중소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공학교육을 24시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건립된 최첨단 산학협력 복합건물입니다. 학생동아리실, 사회봉사지원센터, 예비군연대본부, 그룹스터디룸, 스터디카페, 그리고 자료열람실, 멀티미디어실, 공동컴퓨터실, 프로그램 실습실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교육시설입니다. 공학관 2동에는 기업과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과 기업 관련 활동을 연구하는 경영학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지식융합학부가 있습니다. 공학관 2동에는 사설의 첨단 정보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 및 창의력과 현장실무 능력을 겸비한 IT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컴퓨터공학부와 디지털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술성, 기술성, 창의성, 아이디어와 기술의 결합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이밍 공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 분야 및 에너지 분야의 창의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공학관 P동에는 첨단 광학 응용기기를 개발하고 나노광융합기술 분야와 반도체 융합기술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나노반도체공학부가 있습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및 정보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나 독창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동기기시설의 제공 및 경영기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창업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자동차 설비 분야 등의 IT 융복합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자공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R&D, 교육, 고용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간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시와 반월산업단지가 IT, 기계, 전기전자 중심의 기술혁신형 특화산업단지로 전환되어 국가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산학융합본부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부터 경영지원, 각종 인허가까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업지원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오늘 저희와 함께 둘러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어떠셨나요? 대학과 기업이 서로를 품고 산학융합 테크노폴리스를 향해 도약하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무궁한 가능성을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만나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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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